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 이슈를 깊이 있게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본색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송문희입니다. 오늘 정치본색의 주제는 여성의 정치는 장식이 아니다입니다. 다소 도발적인 주제죠. 오늘 깊이 있는 토론 같이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 대변인 정호진 소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 추석 특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네요. 가서 전부 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희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가서 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전부 치고 나와서 해라. 그거 아닐까요? 오늘 또 마침 피기님들도 여성 두 분만 저기 이렇게 앉아계세요. 시청자분들 안 계시겠지만 여성 정치의 오늘 특집 주제이기 때문에 추석 상처림 하시다가 상처림 끝내고 난 다음에 한번 같이 유튜브라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여성의 정치는 장식이 아니다. 참 매우 도발적이고 무피익한 주제인데 오늘 좀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이야기 두 분 다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여성 정치인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성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한 여성의 정치 참여.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천부인권을 얘기했던 장자크 루소라는 학자가 있었죠. 모든 사람은 천부인권에 가신다 했는데 거기서 뺀 게 있습니다. 단, 여성은 배제다. 여성을 뺐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동안 오랜 역사에서 사실 정치의 역사에서 여성은 많은 세월을 공란으로 비어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올해 그걸 채우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주제가 이렇게 나오네요.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민감한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실패한 것이 과연 여성 정치인이라서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인 박근혜가 실패한 것인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한국 역사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가지 많은 분들은 여성 대통령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 어떤 분은 대한민국에서 3파의 선을 배제하고 나면 마지막 장벽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치인 탄핵,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아픈 역사를 겪고 나서는 모 정치인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100년 동안 한국의 여성 대통령 나오기 힘들 것이다. 악담이네요. 악담. 아주 유명한 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정치인이었나 그냥 대통령이었나? 먼저 말씀하실까요?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여성 정치인이었죠. 또 당 대표도 했었고 오랜 기간 정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정치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탄핵으로 권자에서 물러났는데 그건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인 박근혜로서 국정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탄핵이 됐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정치인이 아닌 그냥 대통령 이렇게 딱 반정을 짓기는 사실 어렵다. 다만 정치인 박근혜의 문제점, 국정 운영에 대한 사유와 이런 부분 때문에 탄핵이 된 것이지 여성 정치인 2차원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생각이에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개인적으로 뼛속까지 민주당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투표하지 않았죠. 지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여성 정치인이 나온다. 물론 그 박근혜다라는 네임 위에는 먼저 박정희라는 이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딸 이런 것은 있긴 있어요. 유경수 여사의 딸 이런 네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표는 행사하지 못하나 응원은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또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러냐 라는 질문으로 들어간다면요. 아니죠 당연히.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다? 만약에 최순실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대상이. 그렇게 친분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남성도 그런 친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친분을 과시하는 그러니까 최순실은 법적으로 친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으로 친분을 가진 김건희 씨라는 김건희 부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안 사안 건건이 하나 놓고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안을 본다면 더 누가 중대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 상황이 더 중대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다시 여성이기 때문에 그랬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사안을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그때 당시에 행보에 대해서 문제점. 대통령 그때 당시에 판단력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우리는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거기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정치 함께한 사람들이 모든 짐을 내게 맡기고 배를 갈아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여성이자 독신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고 보통의 여성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가부장죄라는 틀에서 남편이나 부모나 이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데 독신 여성으로서 정치판에 혼자 있었다는 부분은 또 일견 와닿는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로 돌아가서 정치가 우리가 세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느끼시겠지만 세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왜 여자들은 좀 배세가 되나 이런 걸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굉장히 젊었었던 시절부터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제가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는데 위, 옆, 아래가 다 남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남성들을 동료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줄에 끼지 못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프로젝트 큰 걸 할 때 정치를 할 때 여성은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남자들끼리 서로 모아주고 힘을 모아주는 이런 세력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정치에서 과연 여성들은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력화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정의당이 계시니. 정의당은 그나마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 비례의원도 많고요. 다른 정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좀 많죠. 저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에 이러저러한 당직이 있잖아요. 선출직 당직 같은 경우는 여성할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량할당도 있고 장애인할당도 있는데 이거는 징보정당이 탄생했을 때부터 할당제라는 부분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당의 주의와 당직을 맡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기회의 보장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권력을 다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는 사실 오랜 예전부터 남성이 사실상 전인물인 것이냐 일단은 그렇게 됐었던 것인데 사실 계속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들의 참여에 대한 요구, 보장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같은 경우 지금 여성 50% 할당을 하고 있잖아요. 1번, 3번, 호수번으로. 사실 이것도 수많은 여성단체의 각계의 노력 끝에 2002년에 법제화된 거거든요. 사실 이제 딱 20년 된 건데 그러면서 여성 정치인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국회의원 중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제도적 보장이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국회예요. 여성 기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십니까? 거의 80% 가까이 여성 기자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언론이 출신으로서 왜 그럼 국회에는 여성 기자들이 많은가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여자 기자가 급격히 단시간에 친해지기는 잘한답니다. 여자 기자가요. 여러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잘 아는데 그런데 국회는 기자가 또 출입 기자가 오래 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 단위로 잘라서 출입한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6개월 내에서 급격히 친해져서 취재원을 상대로 취재거리를 캐 올 때는 좋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깊게 내면을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예전에 과거에 국회의원들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카메라 돌아갈 때는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국회 인근의 여의도의 모사우나에서 함께 나체인 상태에서 목욕을 사우나를 즐겨주면서 대화를 한다.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이 푼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성들은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화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들이 지금 현재에도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분석한 결과는 술판입니다. 여성들이요. 술판에 깊숙이 함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생각보다 많은 자리. 이 술자리는 당내끼리끼리 술자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때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저는 정말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인들이 품격 없이 아니면 평론을 하겠다는 사람이 품격 없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나란 비판이 있는다면 저는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현실이거든요.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당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저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한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주변 멸에서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지난 총선 때 출마도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국회의 제도적인 거냐 구조적인 거냐에 따라서 남성들의 본연의 문화 속에서 아직 국회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치판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의 문화를 같이 교류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저의 현실 판단입니다. 정말 너무 솔직한 이야기시죠. 너무 와닿는 이야기죠. 이경 대변인님 말씀을 결론 지어보면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이런 문화가 정치권에 여전히 팽배해 있다. 그렇게 저는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고 아이가 있으면 정치를 하는 와중에도 사실 아이 때문에 수제를 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못 끼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는 게 있고 남성들이야 늦은 밤까지 술 마시고 사우나 가서 포로군 만나고 둥둥 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쉽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가부장제적인 문화가 정치에 뿌리 있게 박혀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성들이 나설 수 있는 말씀하셨듯이 여성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이런 문화는 아직까지는 안착화되지는 않았죠. 사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의도에서 허리 벨트 아래는 논하지 마라. 이런 불문율이 좀 있어 봤어요. 오늘 우리가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여성 정치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자면 그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술자리 얘기하시는데 역사가 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여성 정치인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가서 많이 같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같이 술자리를 오래 하는 경우에는 또 말이 나갑니다. 안 가면 저 여자는 도도에 까칠하게 굴어 라고 얘기하고 가서 또 오래 있으면 이런 말 방송에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여자는 해퍼. 이런 이야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을 동등한 동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문화가 가장 보수적인 정치판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여의도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 문화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야기 붙여 보자면 지금 정치판에서 현실적으로 성희롱,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간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정당마다 문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평등적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건 정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당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술 잘 마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술 마시면 몇 먼저 가야 돼요. 저는 이 차를 다 못 갑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 난 정말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 그런 생각을 예전에 좀 많이 가졌는데 예전에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들 옛날 같은 체력이 아니다 보니까 오래 달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당을 분문하고 성폭력과 관련된 이런 문화들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사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당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사실 엄청 누르고 덮었을 거예요. 요즘에는 사실 이게 공개화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찌 본다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예전 같았으면 말도 못 보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게 공개화되고 드러내놓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나름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술판이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으니까 약간의 현실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거부터 그랬다라는 역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에는, 지금은 솔직히 남성 국회의원들도 예전에 우리가 국회, 국회의원을 생각했을 때 국회를 생각했을 때 어떤 술판을 벌인다라는 개념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성이고 여성이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이 항상 감시하는 자리에 놓여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남성만, 50대 남성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평소에 다른 50대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정말 건조할 정도로 건전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요즘의 술자리는 뭐냐. 3, 4, 5호 정말 진지한 얘기를 내면 깊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술자리인 거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 대변인 요즘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요. 아마 지금 현장에 계신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거나 여성 정치 지방생들 이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심각한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토크입니다. 여성 정치, 지금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비율이 아직까지 매우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치만 그런 건 아니죠. 고위공무원이나 아니면 기업의 임원급이 여성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화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거를 깨치고 우리가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는 여성 정치가 꼭 필요한가라는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성 정치 꼭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가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반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정치라는 것이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서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에 대한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여성들이 정치에 많이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다양한 사회적 의제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룰 수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 여성 같은 경우는 육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사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으로 느끼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지금보다 많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시작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20세기 초부터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으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 국회의원 국회만 따진다면 몇 퍼센트나 될까 지금 2019년도 17% 20년도 17.3% 21년도 지금 약간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17%에서 19%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회 300명 중에 왜 여성이 많이 늘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구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구 비율에 여성 비율이 그럼 20%밖에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 반은 무조건 50%를 해야 된다. 그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출발점 시작이 여성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시작이 늦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왜 늦었는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사회적으로 여성 진출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같이 함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치권에는 약간 더 보수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국회 정치 밖에서 사회했을 때 사회를 바라볼 때 여성이 고위층에 있는 비중이 그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거와 함께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국회 여성 비중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문제점은 사회에서의 고위층의 여성 비중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그 고위층의 여성이 갈 수 있는 예비 여성들 있잖아요. 그 비중은 거의 반반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지금 국회는 상당히 보수적이어도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의제라는 것은 공감하고 경험에서 나오는 의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여성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공감도거든요. 그것도 기반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것 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은 구조적인 틀. 그 안에서는 좀 우리가 많은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해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떠오르네요.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20대부터 해가지고 30대. 지금 그 보수적이라고 하는 영국도 40대 여성 총리가 세 번째 여성 총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떠한가. 그러면 유럽이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그 나라의 법, 제도, 문화 다 있겠습니다만 깊이 들여다보면 법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당들이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정당들이 자발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더라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가치와 철학과 문화의 문제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성 정치 참여의 부분에서 우리가 늦게 출발했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성 정치 참여를 의무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지금 공천 할당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정의당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성 정치인들 참여가 많아요. 그거는 애초 시작했을 때부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여성 할당에 대한 부분으로 의무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이든 공직이든 여성들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정당에 비해서 여성 당원 비율도 좀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서도 우리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파티로 전 세계에 구설수에 올랐던 산다 마린 핀란드 총리. 춤을 좀 과하게 많이 쳤죠. 핀란드 총리도 그렇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 리지트러스 40대예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정당들을 봤을 때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회문화적 가치관, 철학, 역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는 분명 다릅니다만 그 나라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청소년 때부터 10대부터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10대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를 그때부터 배우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 문화 자체가 굉장히 뿌리가 깊고 튼튼합니다. 아니 뭐 대처 같은 경우도 20대 때부터 보수당 들어가서 정치를 계속 경험하고 훈련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선거권 피선거권 하향됐지만 사실 좀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는 우리 3.1절 되면 정당 불문하고 우리 유관순 누나 찾는데 유관순 누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16살이었어요. 저는 16살 정도로 예를 들어 정당 가입이라든가 피선거권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 1919년 3월 1일 유관순 누나 그때 당시들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왜 우리 선거연령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유관순 누나를 더 많이 찾았던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죠. 우리 지금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최근에 좀 변경이 됐어요. 최근에 바뀌었죠. 맞아.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아는데요. 이 10대들이 내가 정당 가입이 가능한지를 모르는 10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국회의원 수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 국회의원 수가 국회의원입니다. 수가 어떻게 됐냐. 1위부터 말씀드린 스웨덴, 2위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일리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미국, 다음이 한국, 일본인데 일본이 가장 낮긴 낮아요. 그런데 바로 직전이 미국과 그 다음이 한국과 일본인데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차이가 많이 나요. 미국은 20% 후반대, 한국은 10% 후반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명수로 따지는 건 아니고 이거 비율로 따진 겁니다. 우선은 그렇게 좀 많이 늦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것이 그러면 여성 정치인을 길러내는 그런 당의 제도, 시스템,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의당을 포함해서. 여기서는 여성뿐만 아니고 그렇게 10대나 아니면 청년이라고 적은 여성과 청년을 같이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청년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존하는 모든 정당에 제대로 되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10대 때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정의당도 한번 관심이 있으니까. 저도 10대 때는요. 관심이 있으니까 정의당도 의문했던 그리고 노예찬 정대표 계실 때는 저도 열심히 의원했던 사람이니까 노크를 했었고 찾아봤었고. 민주당은 저는 원래 민주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계속 정의당까지도 다 찾아봤잖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돌고 돌아서 그냥 당원 가입 정도 하고 정말로 내가 소극적인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18년도부터 당에서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당에서 하는 아카데미 안 가봤겠습니까? 돈 주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는지 교육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기간에 약간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참 회의감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은 달라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서 청년 당원들 양성어내는 데. 청년 당원 여성 포함입니다. 양성해내는 데 주력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지금 기대는 하고 있으나. 이거는 민주당만의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정당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당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결사체가 모여서 권력을 획득하는 게 가장 1차 목적이지만. 또 중요한 정당의 기능이 있죠. 핵심 인재들을 충원하는 것, 리크루트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치인들을 길러내고 육성하고 그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정당의 몫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 정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정당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치 신인을 육성하는 일은 아카데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정치인들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요. 어쩌다가 필요할 때 사실은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정치인들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쓰다 버리는 이런 식의 행태가 있는데 거기다 여성이죠. 여성 청년을 정당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6세 박지연. 굉장히 파격적이죠. 26세 박지연. 불꽃 같은 박지연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여성들의 공군을 자아낸 M범방. 그 사건을 정말 추적을 해서 떴던 박지연인데. 이 20대 여성을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80일 동안 거의 바람잘날 없이 민주당이 좀 시끄러웠어요. 이거 내부 총질론이 아닌지 아니면 민주당을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었는지. 여성 정치인 젊은 여성 정치인을 정당이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얘기하실까요. 먼저 해주세요. 할 얘기 있으시죠. 고개를 못 들리겠네. 우선은 그때 당시 민주당이 실수한 건 맞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했던 얘기가 검증된 사람이냐였습니다. 전혀 검증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연 씨가 비대 공동위원장까지 앉는 데는 박지연 씨의 말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이 과했던 욕심. 그렇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과한 욕심을 내가 부려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안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 봤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그때 당시 상황에 봤을 때 박지연 씨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 그리고 비공개 회의 때 본인이 했던 부분 그리고 총선을 우리가 그때 보고선거를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또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박지연 씨의 어떤 내부에서의 발언 같은 거 봤을 때는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과한 욕심을 부렸던 결과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성 정치와 비유해서는 안 되는 좀 튀는 저는 하나의 예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튀는 예시다.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2030 여성들의 표심을 좀 가져가는데 대선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요.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젊은 여성 정치 신인을 갑자기 이렇게 하늘로 붕 띄운 높은 직책을 준 것은 민주당에서 활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당시로는 이런 판단은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든 잘된 판단이었든 정당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맥락은 정당들이 여성 정치인을 활용하는 그리고 청년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을 별도로 치더라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비례에 지금 정의당 아까 여성이 많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똑같이 난처한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퇴 공고 제가 대표발의해서 이게 40% 찬석으로 부결된 부분인지라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여성 대표 정의당은 여성 비례 의원이 지금 5명 중에 4분이 여성 비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 사퇴 공고안이 나왔고 이건 사실상 탄핵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당원들이 50몇 프로 이걸 부결시켰지만 살짝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비례 의원들 5분 중에 한 4분이 남성 비례 의원이었다면 사퇴 공고안이 나왔을까요? 그래도 똑같이 나왔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남성이었어도 저는 발휘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의당의 문제가 이 비례 의원들의 문제였나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위기에 빠진 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모든 원인 제공은 아닌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작인데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은 정의당이 책임 정치를 강조했던 정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정의당을 대표했던 정치인들이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물론 심상정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당처럼 원내 교섭단체 이상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작은 정당이다 보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 일거수, 일투정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는 정의당이 대표예요. 정의당이 정체성이고 정의당이 당론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강력한 세신을 하자. 정치에 가장 강력한 세신, 인적 세신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당원회의에서 선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퇴 공고를 하자. 그런 취지였고요. 사실 여성 정치인, 청년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왜 비례대표 5명 전체에 대한 사퇴를 물었겠어요? 일설에 의하면 지금 네 분 비례 중에 류호정, 장혜영 이 두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좀 많이 튀어서 정의당의 마이너스다 이런 비판도 좀 많았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 열심히 일하셨던 많은 분들이 왜 비례에서 뒷본호를 맡았냐. 정의당이 당시 한 10번까지는 될 줄 알았다는 거죠. 10번까지는 될 줄 알았는데 먼저 선순위를 주고 나니까 5명밖에 안 돼서 뭐 그렇다. 내부에 어떤 세력 다툼도 있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후원금을 안 내는데 정의당에는 후원금을 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으로서 정의당이 지금 모습에 좀 보는 것이 많이 마음이 조금 무겁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자연스럽게 마지막 주제에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성 정치를 좀 신장시킬 것인가 라는 좀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성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의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법이든 아니면 어떤 운동이든 어떤 일을 먼저 하시고 싶으실까요? 보다 많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저는 그것이 크게 보면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공직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정당의 정치 참여가 사실은 먼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정당은 때에 따라서 훌륭한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각에서 영입론 자체를 반대하시거나 아예 터부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영입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부정시하거나 터부시해서는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당의 주요한 직을 맡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저는 당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민주당 박지연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때 활용한 거 맞죠. 그리고 지방선거 때까지 활용을 하려고 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대선 때 영입했던 부분과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것과는 저는 무게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부터 일단 문제가 됐고 청년 정치, 여성 청년 정치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 발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당연히 좀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을 통해서 성장하는 정치인들, 특히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정당의 문호를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저 정당 참 좋아, 매력 있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정당의 정치활동 자체가 친여성적으로 가야 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우리가 여전히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이경 대변인도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당이 맞습니다. 청년들한테 아카데미 몇 차례 교육을 받고 그걸로 청년 정치인이 육성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사실 어느 정당도 없어요. 없죠. 정의당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청년 정치 아카데미 이런 거 한 1년에 한 6개월짜리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당해서 뭐 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거로 고민하게 되고 특별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난 당원으로 남을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번 말씀 더 드리면 일단 공직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50% 이상 여성 홀수본 되어 있습니다. 각 당이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져서 지역구 출마 같은 경우도 각 당별로 여성 활동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여성 정치인들이 더 많이 공직의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지금 우리가 19%, 18% 된다고 해서 과하게 저는 할당제라든지 쿼터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과하게 이것을 무조건 단기간에 이것을 메꿔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면 정말 검증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는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 당을 왜 지지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에서도 고상당처럼 똑같은 의견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당의 색깔이란 거 있고 당의 철학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한다. 그럼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검증된 사람들을 인재 영입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제대로 길러야 되는 것인데 저는 또 현장에 있었던 청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청년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앙 집권적으로 중앙에서 왜 정치 아카데미 다 중앙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수도권 청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인데 저는 모든 당들이 중앙당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시도당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다 그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몇 달이 아니고 몇 년 프로그램으로 한번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대학 같은 개념으로요. 대학원 대학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도당에서 자기 사람, 각 시도당의 위원장이 또 자기 사람을 길러내는 것으로 또 나중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참여는 각 시도당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여성이라고 해서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다. 여성 청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든지 광역의원 제도의 혜택 주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국회에도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까지 내가 조직이 없어도 내가 당에서 차근차근 당의 철학을 배워가면서 내가 정말 말로만 민생이 아니고 민생입법 같은 그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그럼 내가 도전할 수 있겠다. 내가 조직이 지금 당장 없지만 도전할 수 있겠다. 몇 년 한 번만, 수년 걸리겠죠. 그래도.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예 토대 자체가 없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박지연을 짤게요. 저는 솔직히 쓰고 버렸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용은 했다. 그런데요. 많은 청년들이 박지연을 당해서 청년들의 입장이에요. 수고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지연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래도 쟤는 쓰임이라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쟤는 저 사람은 선택이라도 받았다. 혜택이라도 받았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당에서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당원들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당원들이 박지연을 버렸는지 그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당에서 쓰고 버렸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묵직한 질문거리인데 많은 젊은 정치인들은 쓰임이라도 했으니 쓰여지기라도 했으니라는 그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아까 어떤 의무적인 공천할당제라든가 이런 것이 꼭 기계적인 게 필요하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흔히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성 정치인들 좀 쓰려고 찾아보니까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추천 좀 해줘.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찾아봤느냐 그리고 제대로 한번 교육을 시켜봤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하죠. 능력 있는 여성이 없어. 능력 있는 정치신인 여성이 없어. 능력이 뭐죠? 그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 보면 능력이라는 게 본인 혼자 잘라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회의 제도, 문화, 관습, 심지어 운까지 다 작동한 것이 능력이 되는 것인데 과연 우리 한국의 여성들에게 정치권의 진입이라는 그런 어떤 기회가 공정했느냐 다양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두고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전화 능력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정치권에 있지만 여성이요. 자기 생활을 정말 잘하고 또 아이들을 되게 잘 케어를 하는 그런 여성 저희도 이제 명절에 일을 하면서 장을 보면서 또 방송도 하고 이렇게 막 짬짬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미혼 여성도 분명히 있지만 상당은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아이를 교육하는 동네가 같이 마을이 한 마을이 움직여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이를 케어하고 교육시키는 데는 여성, 특히 엄마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너무 나도 잘하고 자기 일도 잘하고 그리고 이 찾았는데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거나 그런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성은 물리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솔직히 밖에서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아이들을 더 많이 만나느냐라는 물리적인 비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쓸려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이 한번 구글링을 해서 그때 인재 영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분들이 지금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너무나도 잘해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변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개념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진보정당에서 일을 한 지 꽤 됐어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사실 정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정치는 어떻게 수학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측 불안 상황이고 어떤 변화무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정치는 타고나신 분들이 계셔요. 정치적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종이당으로 치면 노예찬 의원 같은 분은 타고나신 분인데요. 사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어찌 본다면 훈련의 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쳐야지 정치와 관련된 해안도 생기고 판단력도 생기고 정치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자세도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아주 정말 타고난 몇 안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 당연히 체계적으로 정치인을 키우고 유성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의 의지도 전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게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합쳐져야 되고 물리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정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공정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말 우리가 오늘 정말 서로 깊이 공감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문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젠더 이퀄리티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실은 엄마로서 여성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더 많은 시간과 비중을 하다 보면 여성이 정치에 진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저출생과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아이를 낳아놓으면 온 마을이 온 사회가 국가가 함께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낳고 나니까 안 추워지는 거죠. 친정엄마가 키워주시고 오로지 친정엄마가 키워주거나 아니면 눈치 보면서 시어머니한테 가거나 이게 이런 현실에서 정치까지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다. 이게 바로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18%든 19%든 여성의원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이나 기초의원의 지역구는 지금 30% 할당하는 게 공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라도 정말 고쳐진다면 조금 더 진출의 폭이 넓어지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에 상관없이 여성들이 좀 연대하면 어떨까. 여성의원들, 여성정치인들이 연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찬성입니다. 네, 찬성. 동의합니다.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세 명이자 연대하고요. 차기 여성 지도자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네, 문여겨봐 주시고요. 2015년에 캐나다의 트리드 총리가 남녀동수로 내각을 구성했어요. 그랬더니 왜 남녀동수로 내각을 구성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 2015년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여성정치 대표성은 여전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었죠. 있죠. 과연 그럴까요? 묵직한 질문 한번 던지면서 추석 연휴에 너무 무거운 질문 던졌습니다만 한번 스픽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